현충일, 지금 한국은 오후 5시가 넘었네요. 여기는 이제 오전 10시입니다. 11시간 비행기 타고 와서 공항에서 입국 수속으로 긴 줄을 섰을 때 아, 이래서 집 떠나면 고생인 거야. 그랬지만 한편으로는 여기 걸어서 헤엄쳐서 왔으면 난 못 왔을 거야. 우리 정말 좋은 세상에 태어난 거야. 하면서 입국 잘하고 한 잔 푹 자고 아침도 먹고 늘어져 있습니다.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왔어요. 여러분보다 7시간이나 늦은 하루를 살고 있는 기분 좋습니다. 현충일, 순국 선연들을 기리며 조용하게 누군가에 의해 갖게 된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의 소중함을 새록새록 느끼면서 여러분도 잘 보내고 계신 거죠.